인천 수돗물 이름이 미추홀 찬물에서 인천 하늘수로 교체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의 뜰 잔디마당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인천 하늘수 브랜드 선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 하늘수는 시민 투표로 최종 선정됐으며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와 노후된 옥내 급수관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